장례식 꿈은 꿈속에서 특히 강렬하고 때로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꿈은 주로 죽음, 이별 변화 등과 관련된 상징을 포함하며 꿈꾸는 사람에게 깊은 감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례식 꿈의 다양한 해석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꿈이 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례식 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꿈꾸는 사람의 현재 심리상태, 삶의 변화, 감정적 문제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삶의 끝을 상징하지만 꿈에서의 장례식은 어떤 것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꿈꾸는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나 전환기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성장이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상징합니다. 장례식 꿈은 과거와의 이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과거의 특정 경험이나 사람, 혹은 감정과 작별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과거의 사건이나 사람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시 살해 한 여성이 꿈에서 오래전에 사망한 부모님의 장례식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부모님과 관련된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과거의 슬픔과 완전히 작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장례식 꿈은 억압된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의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장례식을 경험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장례식 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또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 꿈은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례식 꿈의 몇 가지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을 꿈꾸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감정적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꿈꾸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큰 변화나 전환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장례식을 꿈꾸는 것은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적 문제나 불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가족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장례식을 꿈꾸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끝내고 싶어하거나 자신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장례식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꿈속에서의 장례식은 무의식 속에서 억압된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 꿈은 인생의 큰 변화나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살해 1. 어머니의 장례식을 꿈꾸다 한 여성이 꿈에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감정적 갈등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녀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해 2. 자신의 장례식을 꿈꾸다 한 남성이 꿈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한 피로와 번아웃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삶에서의 큰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꿈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살해 3. 낯선 사람의 장례식을 꿈꾸다 한 여성이 꿈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이 속한 사회적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려는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계기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삶의 변화 그리고 감정적 문제를 반영하는 중요한 꿈입니다. 이러한 꿈은 일반적으로 죽음, 이별, 변화, 억압된 감정 등의 상징을 포함하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나 상황을 반영합니다. 장례식 꿈의 해석은 꿈 속의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 그리고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장례식 꿈이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나 감정적 해소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단순히 불길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 꿈을 꾸게 되었다면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현재의 삶에서 필요한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초상이 나는 꿈 어떤 큰일이 연기되거나 미뤄지게 됨을 암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적인 장례식에서 군중이 오는 꿈 국가나 사회적인 장례식에서 군중이 울면 국가나 사회의 질서나 행장이 새로워진다. 나의 장례식에 찾아가 절을 하는 장례식 꿈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며 이는 대부분 유산을 상속받을 때 많이 꾼답니다. 나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꿈 꿈을 이루게 되거나 새 출발을 하게 되고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을 털어내게 되거나 승진, 독립, 사업, 결혼을 뜻합니다. 나의 집에 초상이 생겨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꿈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어 온 세상의 이름을 알리게 되며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장례식 꿈 배우자와의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상복을 입는 장례식 꿈 집에서 바라고 있던 일들이 성사되어 가정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내가 초상집의 상주가 되어 상복을 입고 서 있는 장례식 꿈 사업이나 일이 번창하게 되어 큰 돈을 얻게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며 정신적으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뜻하며 여성의 경우 뜻밖의 의산 상속을 받게 됩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간 꿈 뜻하지 않던 행운이 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조문객이 되어 오는 장례식 꿈 사업이 성공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재물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대통령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거나 국정행렬을 보고 있는 장례식 꿈 생각지도 못했던 명예와 재물을 얻게 됩니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장례식 환경을 보는 꿈 대통령이나 총리의 장례식 환경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새로운 일에 착수하여 크게 성공할 것이다. 마당에서 상여를 끄는 장례식 꿈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죽거나 초상집에 방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행렬을 따라가는 것을 보는 장례식 꿈 내가 해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 장례식 꿈 죽음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됨을 뜻하는데요. 이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거나 일을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집에 초상이 나는 장례식 꿈 결혼식을 앞둔 상태로 꾸었다면 자신의 명성을 떨치게 될 일이 생기게 되거나 예지몽이라면 장례식이 결혼식 환경에 기울을 나타낸 것입니다.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곡성하는 꿈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성추되고 재물과 사업, 직장에 연관된 기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병중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완쾌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원에 참배하는 장례식 꿈 복권 등과 같은 것에서 흔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 장례식 꿈 그 대상자에게 아주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상여 앞에서 수많은 민장이 휘날리고 조문액이 많이 따라는 장례식 꿈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업적을 쌓게 되거나 뛰어난 작품이 완성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며 광고할 일이 생기게 되면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만약 기혼인 여성분이 꾸었다면 태몽일 수 있습니다. 상여가 나가거나 장례식이 치러지는 것을 우연하게 보는 장례식 꿈 우연한 기회로 인해서 큰 이득을 얻게 됨을 나타냅니다. 순국선열 비앞에 옹숙히 참바를 하는 장례식 꿈 스승과 상관을 받들고 올바른 지도를 받게 되며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게 됩니다. 시신을 들고 화장터로 가는 행렬을 보는 장례식 꿈 결혼식이나 축하 행사에 참여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체를 화장시키는 장례식 꿈 평소에 바라던 일이 순화성 취하게 되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림을 뜻합니다. 아버지 장례식 꿈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집 마당이나 길가에 상여가 있는 장례식 꿈 미혼일 경우 결혼 등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며 세상에 발표할 일이 생기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꿈에서 상복을 입는 장례식 꿈 갑작스럽게 유산을 상속받게 되거나 사업이 번창하고 출세하게 됩니다. 미혼일 경우 결혼 꿈일 수 있습니다. 연인의 장례식 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영안실 재단 위에 놓은 사진을 보는 장례식 꿈 사진 속의 인물과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며 예지몽일 경우 사진 속 인물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 오는 장례식 꿈 그동안에 쌓았던 마음속의 상처와 스트레스들이 해소되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 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나 직장과 단체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오는 장례식 꿈 새로운 법률이 나타나게 되어 큰 이득을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상여를 보게 되고 상여 뒤에 수많은 조문객이 따르는 장례식 꿈 태몽이며 장차 아이가 태어나 명예로운 일을 성취시키고 수많은 사람의 그의 업적을 기리게 됩니다. 자신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지인의 집에 초상이 나는 장례식 꿈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집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거나 사업상 일이 성공하게 되어 세상에 소문이 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꿈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 직장이나 사업을 바꿔 새로운 일에 도전할 꿈 결혼도 의미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한 꿈 예기치 않은 이득을 얻거나 먼 친척으로부터의 유산상속을 받을 암시로 길몽이다. 자신이 장례식에 찾아가 상재에게 절을 하는 꿈 어떤 유산상속자의 권리를 나누어 받게 되어 예상하지 못했던 돈을 받게 된다. 장례식에 가는 장례식 꿈 옷을 잘 차려 읊었다면 나에게나 아니면 장례 대상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됨을 의미합니다. 장례식에 굴건을 쓴 사람이 많이 있는 꿈 유산 분배자, 제자 등이 많이 있음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의금을 내는 꿈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일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에 사업 청탁을 하거나 청원서를 내게 된다. 장례식에서 곡소리가 들리는 장례식 꿈 축하할 일이 생기게 되며 청첩장을 받게 되거나 성공을 바랐던 가까운 지인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옴을 뜻합니다. 장례식에서 굴건을 쓴 사람을 보는 꿈 장례식에서 굴건을 쓴 사람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유산을 상속하는 일로 많은 분쟁이 생긴다. 장례식에서 내가 웃는 꿈 진행 중인 일과 계획 중이던 일에 차질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대성통곡하거나 우는 꿈 과거의 일들을 청산하고 앞으로 새로운 희망과 기회, 행운이 찾아오게 되며 배인관계에 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장례식에서 발인하는 꿈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게 되거나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장례식에서 상주와 맞절하는 꿈 나 혼자서만 상주에게 절을 했다면 그동안 바렸던 일이 이루어지지만 맞절을 했다면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을 보는 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게 됨을 뜻하며 미혼의 경우 혼사가 우갈 수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꿈 본인이 주축이 되어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뜻합니다. 장례식이 진행 중인 곳에 참여하여 일손을 거드는 꿈 사회적인 교류가 넓어지게 되고 재산상에 큰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지몽의 경우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거나 초상집에서 죽은 사람을 본 꿈 상징몽의 경우 장례식에 얽힌 꿈은 대부분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길몽이다. 꿈을 꾼 사람의 생활이나 마음속에 막혀있던 뭔가가 청산되는 것이 장례식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지몽의 경우에는 죽음을 의미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장례식장에 가거나 초상집에서 죽은 사람을 본 꿈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엔 혼담이 오고 갈 조짐이며 그 외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진조이다. 장례행렬을 보는 꿈 주력자와 귀인을 만나게 되어 재물운이 상승되어 많은 재물이 들어오게 됨을 의미합니다. 장이차가 달리는 꿈 진행 중에 있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사업이나 이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이차가 세워져 있는 꿈 사업 파트너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재물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장이차가 집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는 꿈 가까운 친척과 지인, 가족 등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꿈 윗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다시 치르는 꿈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기게 됨을 의미하는데요. 몰랐던 유산이 생기거나 저작권으로 부손이 이익을 볼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집에 초상이 나는 꿈 직장에서 겪고 있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초상집에 종혼을 하러 갔는데 상여를 보는 꿈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옴만하여 민심을 얻게 되고 기혼인 여성의 경우 태몽으로 보기도 합니다. 친구 장례식 꿈 친구가 죽어서 대성통곡했다면 그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꿈 그 사람의 집이나 다른 집에 축하할 일이 생기게 되거나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여 명성을 알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밤에 장례식 주위를 돌아다니는 꿈 친구가 없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할머니 장례식 꿈 할머니께서 살아계시다면 오랫동안 건강하시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화장터 불길이 너무 강해서 뜨겁다는 느낌을 받는 꿈 사업의 발전을 뜻하거나 동업자와 함께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투자의 결과가 좋습니다.